안녕하세요. 서울초등교육 모두담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우기 선생님의 수업 중 다이스구구를 응용한 놀이활동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이스구구란 곱셈구구를 활용한 보드게임입니다. 다이스구구는 곱셈구구를 공부하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유용합니다. 초위 집중학년제 예산 활용하기 한 세트만 구입해서 활용하기 학생들 수만큼 구입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 세트만 구입해서 방법을 익히고 다 함께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이스구구를 구입하지 않아도 한 세트만 있어도 학급 모두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준비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스구구 보드게임을 구입하면 사진처럼 준비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놀이의 핵심은 바로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와 12면체 주사위입니다. 한 세트를 구입하셨더라도 카드가 55장밖에 들어있지 않아 학급 모두가 사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드는 간단하게 출력 후 코팅에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카드도와는 영상 아래에서 다운 가능하니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당 한 세트씩 활용하면 학급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세트도 사지 않으셨다면 12면체 주사위는 아이스크림 막대를 활용해 랜덤으로 뽑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2면체 주사위에 그려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힌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놀이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학생계별로 숫자 카드를 한 세트씩 나누어줍니다. 참고로 6과 9는 아래 밑줄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학생들은 받은 카드를 뒤집어 카드 더미를 만들고 섞습니다. 그 다음 카드 더미에서 보지 않고 5장을 꺼내서 준비합니다. 학생들이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선생님이 주사위를 굴리거나 아이스크림 막대를 뽑아 나온 숫자를 제시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선생님께서 부른 숫자의 99단 결과값을 카드 2장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제시된 숫자가 3일 경우 3일은 3, 32, 6 등 3단의 결과값을 생각하고 자신이 가진 5장의 카드에서 2장으로 만들 수 있는 결과값인 27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3일은 3과 같이 결과값이 한자리 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0카드를 이용해서 0, 3과 같이 카드 2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결과값을 완성한 학생은 곱셈구구를 외치고 선생님께 만든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성공하면 점수 1점을 얻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간 여유롭게 주기 틈틈이 학생 개인별로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고 피드백하기 학습지를 활용하여 곱셈식 쓰기 연습도 할 수 있습니다. 학습지는 영상 아래에서 다운 가능하니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점수를 얻은 사람은 사용한 카드 2장을 더미에 넣고 새로운 카드 2장을 준비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10라운드를 진행합니다. 10라운드가 끝나고 점수가 높은 학생이 승리합니다. 놀이를 진행할수록 실력 차이 때문에 흥미를 잃는 경우 오늘의 점수 활용하기 오늘의 점수란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정한 점수인 사람이 승리합니다. 놀이를 시작하기 전 칠판의 기준 점수를 비밀로 써둡니다. 놀이가 끝나고 오늘의 점수를 공개하여 해당 점수인 사람이 승리하도록 합니다. 놀이를 더 즐겁게 해주는 추가 규칙들입니다. 카드에서 추가 규칙은 별이 그려져 있는 조커 카드입니다. 이 조커 카드는 원하는 숫자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사위에서 추가 규칙은 숫자 이외의 표시들입니다. 별 표시가 나오면 모든 곱생구구에서 원하는 결과 값을 만들면 됩니다. 이 표시는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카드 5장을 더미에 넣고 새로운 카드 5장으로 바꾸도록 합니다. 2, 4, 6, 8이 적힌 이 표시가 나오면 짝수단, 즉 2단, 4단, 6단, 8단에서 원하는 결과 값을 만들면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3, 5, 7, 9가 적힌 이 표시는 홀수단에서 원하는 결과 값을 만들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2번 놀이에 대한 꿀팁들입니다. 첫째, 교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학급 전체 활동으로 먼저 활용하기. 학생들 모둠 활동으로 진행하는 경우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업에서 학급 전체 활동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이 익숙해지면 학생들끼리 놀이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곱생구구를 잘하는 학생들은 금세 익숙해져 정답을 마치고 다른 친구들의 활동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려워하는 곱생구구에서 찾기나 쉽게 하는 곱생구구를 제외하고 찾기 등으로 난이도를 올려주면 실력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7단을 많이 어려워하므로 7단에서 찾기로 난이도를 올려줄 수도 있고 반대로 학생들이 쉽고 금방 찾는 2단과 5단의 결과 값을 제외하고 만들도록 난이도를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욱이 선생님의 수업 중 다이스 구구를 응용한 놀이활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업에 활용해보시고 후기나 새로 추가하면 좋을 팁 등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